남진 선배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 잘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포 방송국에서 전국 솔로 가수를 뽑는 공굴의 출전 기회를 얻었고 거기서 1등을 차지했어요. 그 덕분에 서울동아 방송국에서 개최된 제1회가요. 콩쿠르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콩쿠르에서는 특별상을 받았어요. 이를 계기로 남진 선배님은 가수의 꿈을 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음반을 발매했어요. 한편 원로 가수인 조미미 선배님도 가요.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으며 데뷔까지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진 선배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진 선배님은 활동하는 동안에 열애설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60년대를 대표하던 좀 흔들리며 활동했지만 2012년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왜 그녀가 무대를 떠난 이유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영광에서 태어난 조미미는 1965년 동아 방송이 주최한가요? 백일장의 19살의 나이로 참가하여 김보좌와 김세레나와 함께 최종 선발되어 목포항으로 떠나 떠비하였습니다. 그 후 조미미는 바다가 육지라면 과 저상계말면대서 오신 손님 서귀포를 아시나요? 등의 노래로 60에서 70년대 가요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는 1960년대 중반 대중음악의 주도 역할을 한 가수로 남진, 나훈아, 이미자, 조미미 등 4명의 가수를 언급하며 특히 조미미는 뛰어난 외모와 맑은 목소리로 이미자의 뒤를 이어서 인기 여가수로 알려져 호남 진역을 대표하는 스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미미와 이미자는 노래를 부르는 창법과 내수 어린 정절을 아름다운 음색으로 표현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미미의 노래들은 그녀가 어릴 적 바닷가 근처에서 겪은 경험 때문인지 특히 바다와 관련된 놀이에 대해 많이 노래합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등 경상북도에 있는 나의 정황을 배경으로 작사된 노래로 육지를 그리워하는 도서지역. 주민의 애환을 담았습니다. 이 노래는 큰 사랑을 받았고 조미미는 이 노래로 남진과 염문설의 힘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다가 육지라면 질 발표했을 당시 남진은 전투에서 힘을 보내는 파월 장병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1965년 6월부터 1971년까지 80세 차례에 걸쳐 총 1160명의 파월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미미가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를 때 바다를 건너가며 그리운 남진을 표현하는 고기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총 2920개의 위문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그 공연 중에는 조미미가 속한 공연단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남진을 위로하러 가기 위해 썼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이로써 조미미는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남진이 전역하고 귀국할 시기에는 먼데서 오신 손님디라는 고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노래의 가사도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었고 공교롭게도 남진의 귀국 시기와 조미미의 곡 발표 제목이 겹쳐서 많은 이들이 남진과 조미미 사이에 열애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진과 조미미는 오랫동안 이러한 열애설로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진은 1973년에 교보안성기와 결혼하여 가수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조미미는 일보다는 가정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나중에 조미미는 일본 사업가와 결혼하고 일본으로 이사하여 딸 둘을 낳았으며 잠시 가수 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톱스타라 해도 어떤 이유로든 활동 공백기를 가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방송 출연을 한다고 해도 예전만큼 대중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미미는 큰 포부를 가지고 복고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와 경쟁으로 인해 다시 잊혀지는 스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미미는 60년대부터 이미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키의 손처럼 성공을 손쉽게 이뤄냈습니다. 조미미는 80년대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979년에는 나오나와 함께 히트송 메들리 앨범인 돈글을 발표했고 1986년에는 이상 가족을 소재로 한 김진각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것이 허무해졌고 눈물만 나오며 노래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미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올해에는 가족 사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활동을 이어나갔던 나는 가요무대 등에서 과거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2012년에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체중 감량 문제로 병원을 찾았던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간암말기였습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증상도 없었고 단순히 체중 감량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 병세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암말기라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암은 한국인에게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종류입니다. 이 암은 악성종양이간 내에 형성될 때 발생하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서 자가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 시간 이식을 통해 90%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완치된 이후에도 재발이 거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에 별세한 허참은 간암 때문에 유명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며 투병 사실을 숨겼으나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겼습니다. 또한 배우 김정태와 개그맨 강연 등 다른 연예인들도 간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태처럼 수술 후 완치되는 사례도 있지만 강연처럼 합병증으로 하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암은 세상을 등지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미미는 체중 문제로 병원을 찾았지만 그녀는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각 집중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이된 암세포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조미미는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퇴원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5일 뒤인 9월 9일에 6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동료들은 큰 애도에 빠졌습니다. 특히 태진아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후배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선배였습니다. 조미미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것도 한 달 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태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유가족들도 큰 슬픔에 잠겨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인은 평소 운동을 즐기는 건강 체질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병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회복될 것이라고 당연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고인은 하늘로 떠나기 전까지 탐당함을 잃지 않았으며 언제나 밝게 웃으며 약한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떠남, 소식에 우리는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훗날 주현미는 한 방송에서 떠난 그의 존재를 추억하며 그녀는 주현미를 존경하는 선배로 꼽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복고작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조미미의 앨범 메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조미미는 주현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현미도 여자 트로트 계보를 논할 때 조미미를 빼놓을 수 없다고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가수로서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주현미는 또한 이라는 엄마로서와 아내로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전 조미미는 한 인터뷰에서 인생의 성공이자 가장 큰 보물은 가족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기는 천문학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항상 함께 있다고 언급한 그녀의 말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나갔지만 조미미는 먼저 떠나간 남편과 하늘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도 만납시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